포틀림이 헤일로를 많이 좋아하는가 보구나 헤일로는 진짜 멀티가 당시에 정말 혁명적인 멀티였죠 자 이제 어떤 차례인가요? 쟤네 차례, 얘네 루크 차례, 루크 6년 전 일인데, 해건 왜? 그의 암살을 건의했잖아 수 500만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왜 안했어? 상황이 변했지 어 왔다 아비트님은 전투중이래, 그쪽까지 안내해 주지 아비트님은 전투중이래요 루크 루크 그쪽은 내전이 심각해 실패하면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존재하지 않았던 팀이 되겠죠 핵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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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트와 만나러 가나요? 핵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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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거 목소리야 조금만 잘못하면 목소리가 통신 끝 통신 끝 상의 엘리오스에서는 남자만 전쟁을 남자만 전쟁을 하는게 전통인데 야 여기도 그래픽 참 인상적이네요 나쁘지는 않다! 아이 놀랬잖아 가디언이 참 좋은데 살고 있군요 가디언이 아니고 뭐가 좋은데 산다는거야 내가 지금 뭔소리를 하는거야 가자 코버넌트는 왜 내전중인가요? 전방에 코버넌트 있어 한영식이 꽤 거친걸 한영식이 꽤 거친걸 야이 저그 저그같은 놈쌉들 해처리로 돌아가 임마 아아 어어어 으어어 아아 으응 죽었다 죽었다 어이구야 포탑이 문제다 포탑이 내가 쓰겠다 아프다 아프다 별로 안좋은데 포탑 포탑 안에서 죽으면 아아아아아아악 매도당했군요 생각보다 강한데 이놈이 네덜러가 제일좋아 네덜러가 제일좋은거 아니였어 내 기억에 네덜러가 제일 좋았던거 같은데 갈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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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있지 그럼 아아아아아아악 가싸의! 아 쪽까지 가면 되겠네 으 에 app 울퉁먹음 아이고야 뭐해 본격적으로 찢어져 암튼 죽었다 아 유럽에 유럽헤일로 터틀비로 갖고 싶었을 것 같은데? 터틀비로 좀 탑이 낫을 것 같은데? 니들로? 어디로 가야되죠? 저기인가? 와 엄청나구나 진짜 나구나 진짜 이들로 66벌밖에 못가져 왜 더 많이 갖고싶어 상일 리유적이군 인류가 피라미드를 짓기도 전이야 커버넌트 접근좀 침착해 못보고 지나칠지도 몰라 커버넌트럼들 지들이 이긴줄 아네 아비터를 잡는다면 발악해되겠지 건물이 공격받고 있어 저기 원로원실이야 아비터가 저기에 있어 아비터를 좀 좋아줘야되는 그런 상황인거죠? 그래서 텍스촌은 되게 고이상도다 얘도 뭐 에건이 워낙에 목을 꺾는구나 앞서서 아 뒤에서 공격하면 힐링무브 나가네 아 뒤에서 공격하면 자칼 처리 완료 자칼 처리 완료 헌트다 벽을 삼멸하자 오시리스 어 오우 폭발하네 아유 위험하네 여기서 밖에 없어 멍청이들이네 그래도 확실한거 멍청하다는거죠 근데 등기를 잡을 기회가 얼마나 될까 오 등기 잡을 수 있겠다 내가 당했어 내가 당했어 네명이 닿으면 어떡해 쓰레기새끼들 다 죽었네요 씨 상황 종료 정료 가자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아군이야 너희 발마 사령관이 이게 유행할거라고 하더군 역시 마음에 들어 코버넌트 중앙군이 원로 원실로 이동중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 하프라이프 끝뿐 아니지만 아마추어스러운 성우다 오시리스 탑승 난 탑승 안했는데 어디로가 어디로가 사전팔이네 정팔견 오십미터 빰빰빰빰 빰빰빰 멘티스를 두고 갈거야 킹이 누구야 이리팬이야 그치 저거를 격취 스킬긴다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쏘는걸까? 넌... 후회자식이 쏘는거야 아프지부들이군요 쾅 집에 가세요 쥐빨쥐빨쥐 쥐빨쥐빨 다 니들러 니들러가 있으면 니들러 쌍수로 쓰면 진짜 엄청나게 근육한대 아 이거 탄면 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어? AI가 하네 타라고 인마 빠르게 이동한다 아 이동 명령을 내려야되네 아 이동 명령을 내려야되네 레이스부터 쏘는 자 자카를 처리하죠 알겠다 알겠다 스파르탄 원로원실은 안틀 건너편에 있다 서둘로라 구조병력관 연락이 부절된 상태다 알았다 제가 날리로 산책이 들었다 가비타를 Journal 그라라가 조심해 레이스 접근 중 야 죽겄다 됐나? 으악 운맹이들 정말 직격 직격을 못시켰어 안죽네? 가면 되나요? 답자로다 답자로다 대기하라 마크 야 왜 앞을 지나가? 이 쓰레기가 가끔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안 돼! 가까이 오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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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어? 여기 없어 대단 위로 내려야 되나 이제? 저기 은폐물로 이동한다 알갓 냐 다 타고올라 갈 수 있는데요? 아비터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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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터 이거 타 내리면 되나요? 같이 가자! 빠라바바바밤 컷! 헉! 컷! 검에쏘! 아빈톤 검을 잘 쓰지요? 네네네 네네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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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구만 스파이가 스스로 정체를 밝히다니 자네를 잘 알지 한때는 날 죽이려고 자원한 요원이었지 않나 오늘은 당신을 구했죠 그리고 다른 스파르탄을 사냥하고 있지 자네 부적 최고의 전설을 구해야 맘에 들어 하지 않고 있어요 마음대로 해 우릴 찾았으면 곧 하나가 주둔지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 장치에 연결돼 있어서 가디언이 여기 있는 걸 알아 럭크 그게 마지막 희망이야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슬라이오는 코버넌트에게 남은 상엘리오스 최후의 요소 승리가 확실할 때 움직일 것이다 알아들었나 박사 오시리스는 한 시간 내로 출발합니다 계획을 알려줘요 가면 되나요? 오시리스는 한 시간 내로 출발합니다 브리핑을 준비했다 겉하나의 능력으로 볼 때 공개 채널에서는 이해하기 않는 것이 좋겠어 알겠습니다 박사님 가서 뵙죠 대시와 대화 아 박사님 고버넌트가 참 귀엽죠 부모아 노래하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분위기가 이거 그리고 이 언덕에는 상헬리오스 가디언을 위한 보조시설을 저놈들 대매 참 발모가 그 중 한 시설의 좌표를 가지고 있어 거기서 컨스트럭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발모와의 대화 떠나고 있습니다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준비 다 됐나 오시리스 준비됐습니다 사령관님 좋아 가지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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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